그리고 우리말로 전도 제자든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이 교제를 일과부터 쭉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역 현장에서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다라방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또는 조장이나 아니면 제자와 함께 하시고요 저도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 교제를 사용 계속하고 있냐면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명 정도 모아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럼도 같이 나눕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 두세 명 정도? A라는 지역에서 두세 명, 그다음에 B라는 지역에서도 두세 명을 모아서 이 교제를 활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리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제자 두세 명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제대로 하나님의 은약과 말씀 붙잡고 지역, 지역마다 두세 명만 잘 훈련받아도 지역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모임을 할 때는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도 같이 나누지만 실제로 포럼도 같이 합니다 말씀 어떻게 잡았고 기도 어떻게 포럼하고 전도 어떻게 포럼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안에 보시면 아마 우리 전도자께서 어떻게 전도운동했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A지역, B지역, C지역에서 모아서 하듯이 여러분들도 혹시 한 명이라도 좋아요 한 명이라도 좋은 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 한 명이라도 한번 이 교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같이 이 훈련의 교제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제를 많은 사람들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두세 명 정도 A, B, C, D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모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과 한과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제는 총 8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전도에 대한 부분, 우리 다락방 기초에 대한 부분이 잘 쓰여져 있고요 또 다른 교제와는 좀 다르게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다락방 교제는 한 장으로 다 마치는데 이 교제만큼은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인 제자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 교제예요 그래서 1강부터 8강까지 한번 해보시면 아마 다락방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 윤곽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여러분들 꼭 이 사역자라든지 조장이나 제자 될 수 있는 사람과 꼭 이 사람들과 함께 한 명이라도 좋고요 혹시나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명, 세 명 정도 같이 합니다 두 명, 세 명 정도 그리고 함께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진행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교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자 아니면 사역자 또 조장 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은 사람들하고 하는 걸 별로 안 권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러면 또 집중이 허투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 명, 세 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명도 좋고요 한 명의 제자로도 우리가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제자를 잘 만약에 움직인다면 우리 지역을 또 직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이 세 사람을 해서 모여서 포럼을 해주시면서 이 교제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제가 한다는 생각으로 이 1강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제자가 있다 두세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1강의 교제를 지금 이렇게 직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과 전개죠 전도인의 생활 환경인데요 우리 하나교회 또 개교회에서 전도훈련, 제자훈련의 열매를 맺기란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이 교회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좀 가르쳐야 제가 좀 알려드리면 교회라는 것은 일본의 우리 생활 전도인의 생활 배경인데요 교회는 항상 치유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제자도 있죠 치유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치유를 시켰고 제자는 따로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선교단체는 어떤 게 강하냐면 제자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강해요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지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상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라빵과 또 교회는요 기다려줘야 돼요 조금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안에 또 제자라면 또 제자훈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선교단체는 아무래도 제자 부분이 강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단체처럼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는 조금 치유도 필요하고 그래요 또 제자도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CCC의 경우는 동일한 청년대학 문화권에서 가능하고 또 이게 제자훈련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청년대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치유시켰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열두 제자를 따로 제자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방령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제 경험에 이렇게 보면 내가 제자인데 내가 제자라는 사상이 너무 강해서 우리 교회에 조금 기다려줘야 될 사람들을 조금 무시한다든지 기다려줘야 될 사람들을 조금 업신여기고 업신여긴다 보다는 조금 그런 경우도 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그건 아닌거든요 교회에서는 조금 못 따라오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는 제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교제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또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자훈련을 하실 때 제자도 중요하지만 조금 기다려줘야 될 사람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분도 같이 그 배경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훈련시킬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자훈련에서 기초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세 명 한 명도 좋습니다 한 명도 좋고 두세 명의 사약자라든지 조장이라든지 제자가 있다면 이분들과 함께 오늘 이 일과를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그 열 가지의 발판이죠 그 전도자들의 열 가지 발판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할 때 절대적 주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꼭 기억하라고 절대적 주권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교제에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서 이 세 사람에게 아니면 이거 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절대적 주권이 되어서 자 그러면 질문해 주셔야 돼요 포럼이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당신이 암이 걸렸고 회사가 문 닫게 되고 가정이 무너졌다 했을 때 질문해 주세요 절대적 주권을 믿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 사람에게는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결론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당신이 암이 걸렸다 회사가 문 닫았다 가정이 무너졌다 그래도 절대 주권인 걸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저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이 교제를 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자 한 명 두세 명에게 할 때 이렇게 꼭 확인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 여기에 또 동그라미 지금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영세 전부터 오늘 마지막 그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 안 믿느냐 예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모든 상황을 인도 동그라미 당신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교제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 사람에게 반드시 오늘 이 열 가지 발판에 대한 동그라미를 완전히 아멘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많은 공격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제자 훈련할 때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 성경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를 활용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요 신자 하나님을 믿는 당신과 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도 신자의 가치에 대해서 동그라미 해주셔야 되겠죠 진짜 특히 전도자로 부른 당신과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열 가지 발판이니까 여섯째 성경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 처해 있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처해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장소죠 그거 기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훈련 교제를 여러분들 시킬 때 지역에 있는 사람은 지역에 있는 중요한 장소 그 다음에 회사에 있으면 회사 안에서의 중요한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생사화복 이렇게 동그라미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제 1강이 여러분들 제자를 불러놓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아멘과 약속이 나와야 돼요 희미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는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제 이거 여러분들 한 명의 제자 두세 명의 제자와 함께 이 내용들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불확신성이나 또는 확신이 없다 또는 뭔가 믿음이 부족하다 이러면 안 돼요 완전히 결론을 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이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시안부의 인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쳐서 당신과 내가 답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뭡니까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죠 내세 거기도 동그라미 내세에 하늘 보자 그리고 지옥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홉 번째죠 마지막 열 번째 뭡니까 우리는 세계보검회입니다 2, 3, 7, 5천 종족을 위한 세계보검회 그래서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자, 조장, 제자와 함께 한 명이든 세 명이든 이 교재 가지고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분명히 내야 됩니다 진짜 아멘이 나와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전도인의 생활 배경은 여기에 대한 여기까지 발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게 1강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죠 하나님 우리 제자들과 함께 나누세요 하나님의 목적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물어보세요 포럼을 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한 명하고 저하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당신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럼을 해야 돼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분이 대답을 할 때 조금 제자적인 대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쳐주셔야 되죠 왜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우리 열 가지 발판이 배경이 나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존재의 이유죠 전도자죠 사실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포럼해 주시고 둘째, 내가 소속된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무 중요하죠 내가 소속된 장소 지역, 직업,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장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속된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성장, 전도의 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역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포럼을 해보셔야 돼요 장소에 대한 개념 전도죠 전도의 장인사입니다 전도의 장인사입니다 그리고 셋 번째는 뭡니까? 교회 우리 하나교회 그러니까 이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제자 한 명 아니면 두세 명과 나눌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포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진실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 두세 명 아니면 한 명이 더 좋습니다 그 한 명과 아니면 두세 명의 제자와 함께 깊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포럼을 나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구원 전도 성교 그 초점을 두고 깊은 포럼을 해봐라 자 그럼 세 번째는 문제점이죠 이것도 포럼을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당신과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조금 걸린돌이 있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조금 뭔가 깊은 어떤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제자와 함께 포럼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동기입니다 이게 많아요 사람이 동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금적인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가 있다면 틀린 거예요 그걸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진짜 제자 훈련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제자인가 싶어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분의 동기가 자꾸 육신적으로 가더라고요 육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거죠 이 동기 부분이 보금적인 게 아니라 이 육신적인 글을 자꾸 뭔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활 배경 열 가지 발판도 육신적인 게 없잖아요 당신이 암이 걸렸는데 진짜 감사하나? 아멘 그리고 당신이 사업이 망했는데 진짜 감사한가? 아멘 이래 돼야 되는데 이 동기 부분 왜 보금을 전하는 거죠? 왜? 여기 대해서 포럼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소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리소를 체험하도록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도록 왜 보금을 전하죠? 왜 보금이 전부입니까? 여기 보면 교회의 과시 또 기관의 단합이 목적이라면 빨리 수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총력 전도 총동원 주일 같은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동기가 틀린 거예요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는 새 생명 운동이다 생명의 전달 구원 이 전달은 동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가 발라야 방법도 발라요 동기가 틀리면 방법도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라빵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식 인본주의식 이거를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 주셨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 외에는 보금 외에는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 다른 예를 들면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 좀 더 하면 되지 않느냐 속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법이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 결과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돼요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동기가 잘못되면 방법도 잘못됩니다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숨겨진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숨겨진 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차근차근 살펴보면 분명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 성령이 그 마음을 찔러주는 그 사람 여기 찔러주는 분명히 찔러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야 되겠죠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조금 오늘 평신도가 이걸 전도훈련 교재 이거 못 받는 사람들은요 자꾸 전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 잘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방법인데 틀린 방법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도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뭐였습니까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감사하더라 이게 전도예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주셔야 돼요 자꾸 방법이 내가 내가 자꾸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설득하면 설득하면 할수록 일이 어렵게 됩니다 전도는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고 담대히 외친다는 거죠 구원 받기로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비밀 예수의 생명을 사실대로 전하면 되죠 이게 전도예요 너무 중요하죠 방법 없어요 보금이 내게서 나오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게요 이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일괄을 통해서 결론을 완전 내야 돼요 전도인의 생활 배경을 통해서 완전 결론 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대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후관리입니다 양육이죠 이 양육도 잘 해주셔야 돼요 아마 이제 4가 5가 양육에 대한 부분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사후관리 전도 후에 생각해 볼 것은 양육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다라빵 그리고 개인양육 개인양육 다라빵 그래서 포럼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 훈련교제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다라빵을 좀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보금편지 가지고 보금편지 가지고 다라빵 할수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라빵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난 뒤에 포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일과를 하고 난 뒤에 어땠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상대방이 어떠냐 또 하는 너는 또 어땠냐라고 포럼해 보세요 그게 사후관리예요 그게 사후관리예요 이 교제를 도와주시라 굵은 것이 참 중요한 단어를 굵게 했는데 교육자만의 손을 통해 양육받게 하고 있다면 언제까지나 개척교회입니다 교육자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서른 군데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 훈련 교제 받은 제자들이 또 서른 군데하고 또 그 제자들이 서른 군데에서 천명의 제자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라빵을 띄어야 되고 양육하도록 요 교제를 가지고 훈련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이 모으지 마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요 교제 시키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여러분들 요 교제 가지고 훈련 받은 분들 많이 모으면 실패입니다 일단은 많이 있지도 않아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니면 세 명입니다 그래서 요 교제를 가지고 완전히 아멘으로 만들고 포럼시켜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문제점 해결해야 되고 네 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네 번째 삶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예수 그리소를 따르는 그러니까 그리소를 따라가라 어쨌든 그리소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 따라가는 자야 합니다 그리소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환경 상황 문제 따라가도록 하면 돼요 무조건 그리소를 따라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간중도 해주세요 제자한테 내가 너무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 적이 있었다 근데 그때도 말씀 따라가고 그리소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다 이런 것도 간증해 주셔도 돼요 이 교제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소를 따라가라 이게 첫 번째고 따르는 삶 두 번째는요 섬기는 종의 모습이죠 섬기는 종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당신이 일하는 자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송도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도 치유받을 사람을 섬겼죠 제자들도 섬겼지만 치유받을 사람도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 나머지 그 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 숙지하셔서 여러분들 제자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메시지를 참고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삶은 네 번째입니다 파송된 거죠 파송된 예수님 우리를 파송했다 당신하고 내하고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파송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여러분들 제자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 교제를 자 마지막 다섯 번째죠 자 우리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알려주세요 전도자의 전도전략의 기본 원료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지을 때 이 기초 작업이 튼튼하지만 다 무너집니다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항상 밑에 중심이 돼야 돼요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열 가지 발판도 이해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여기 그림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교제에 나오는 이 그림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또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참 진짜 우리 모든 제자들이 이 그림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새 생명 또 그리스도의 은약 그 바탕 위에서 이제 건물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 건물 그림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셋째는 새 생명 예수가 영접되면 그는 자라나야 합니다 건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기초를 지었으면 건물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너하고 내하고 훈련 굉장히 중요한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일 목사님 또 우리 유원수 목사님은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겁니다 우리 다라빵은 무조건 훈련이에요 각인뿌리 체질 그리스도를 기초를 딱 세웠다면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라빵 지금 평신도가 읽을 1강 지금 이것도 이 훈련을 위한 교제입니다 다라빵 전도훈련에 대한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와 함께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붙잡고 이 기초 위에 이제 훈련을 통해서 열매 네 가지 구분해서 다후 좀 이렇게 알려주시라 포럼해 주셔야 돼요 보금을 받지 못한 자가 있고 보금을 받았으나 확신이 없는 자가 있고 충성된 자가 있고 헌신하게 될 사명자가 있죠 보통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로 하면 치유시켜야 될 사람도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제자다 라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나 진짜 그 어느새 만났거든요 근데 제 속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온전한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볼 때 안 됐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 돼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물론 제자는 이 교재 가지고 또 제자 훈련 나가듯이 보금을 받지 못한 자가 있고 보금을 받았으나 확신 없는 자가 있고 그러나 충성된 자나 또는 사명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롬도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강을 여러분들 제자와 함께 마치고요 충분한 포롬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1권 훈련 전도훈련 교재 이제 아마 8강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 저도 사실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제자와 함께 중요한 한 명이 좋아요 혹이나 두 명 세 명 있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1과를 하면서 깊은 포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결론 내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또 2과 2강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제자들과 포롬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교재를 8강까지 또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교재가 사령되어지고 활용되기를 또 주님이라고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중요한 훈련에 대한 메시지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